자 이 문제부터 알아보자 어 이건 다른 친구가 물어본 문제인데 이미 어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풀려 어 선본 5A를 2대1로 내분한데 먼저 이 전 B가 그래서 여기가 2대1인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2대3이라고 볼 수가 있는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으로 끝내면 될 것 같아. 먼저 어 이렇게 안나오는데 이 직각삼각형 얘랑 이 닮음비가 2대3이 되는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B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니까 B 대 A는 2대3이다 라고 적어놓을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로 해야 될 상황은 이 길이도 2대3이었어 그러면 여기 좌표를 생각해보면 여기 좌표는 B, 잘 보고 대입해야 겠지 4분의 1에 B제곱 이렇게 되겠고 여기 좌표는 A, 잘 보고 대입해야 돼 식을 2분의 1에 A제곱이 될거야 그런데 이 세로 길이 즉 이 좌표의 Y값 얘랑 얘도 2대3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비례식은 하나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 4분의 1에 B제곱 대 2분의 1에 A제곱은 2대3이야 그러면 다시 지수의 확장을 쓰면 2에 마이너스 2B제곱 대 2에 마이너스 2제곱은 2대3이 되는거지 그러면 외항의 곱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B제곱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 이 같게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관계식이 하나 더 있거든 2A는 3B잖아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뭘로 풀지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B는 3분의 2A라고 할게 쌤을 여기를 정리해서 자 그러면 B자리에 대입을 할게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분의 4A제곱이 되어버리겠지 얘를 이용한 거지 얘를 이 자리에 대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제곱이 돼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자 얘는 3을 바꾸는게 좀 중요한 것 같고 3은 2에 로그 2에 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리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에 좀 여기를 예쁘게 정리하고 할 거겠네 그냥 이미 늦었으니까 마무리 해보자 이쪽은 1승조서 지수법칙 정리했고 그럼 여기 좌변도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이런 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겠지 됐지 지수의 밑이 통일 됐으니까 이제 지수끼리 같아야겠지 로그 2에 3 빼기 3분의 4A는 1-A랑 같아 그러면 이 양을 얘들 이쪽으로 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낼게 그러면 로그 2에 3 빼기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4A 그러면 우변 먼저 적을게 3분의 1A는 로그 2에 3 빼기 1이니까 로그 2에 2로 바꾸고 로그 2에 2분의 3이 되는 거지 3을 반대쪽으로 곱해 준 거지 그러면 다시 로그 2에 2분의 3에 3제곱으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로그 2에 8분의 27이 돼 그래서 A를 구했고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A는 구했고 B에 관한 식도 있으니까 B는 3분의 2 곱하기 A 로그 2에 8분의 27이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얘를 생각을 해보면 2의 A제곱은 2에 로그 2에 8분의 27이잖아 그래서 8분의 27이라는 정답이 나오겠고 맞지 공식 알지 A로그 A의 B는 B였잖아 그것을 쓴거죠 끝으로 2의 B제곱은 B 여기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써먹어버리자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에 A를 이걸 가져다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B는 3분의 2에 2였잖아 그럼 3분의 2 곱하기 A A를 이거 가져다 쓰자고 3 로그 2에 2분의 3이에요 여기 약분되고 그럼 다시 로그 2에 2분의 3의 제곱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면 로그 2에 4분의 9가 되는거야 그러면 이제 B도 정리가 됐으니까 2에 로그 2에 4분의 9승 즉 4분의 9가 계산돼 결국 앞에 있는 값은 8분의 27이었고 뒤에 있는 값은 4분의 9였어 그럼 8로 통분하면 27 플러스 18이 되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될 수 밖에 없지 자 5번 가보자 두 곡선과 Y는 1이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2,B라고 하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Y가 1일 때의 값이래 그럼 Y에다가 2를 대입을 해 볼까 그럼 먼저 점 A를 알 수가 있는거잖아 그러면 1은 A의 X 플러스 1제곱이고 당연히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A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좌표는 여기 아주 침착하게 잘 잡아 놨네 얘라고 사용을 할게요 또 1은 로그 A의 X 빼기 2야 그러면 얘가 1이 되야 되잖아 그치? A가 X 빼기 2가 되고 맞지? A의 1제곱이 얘란 뜻이니까 X는 A 플러스 2야 그래서 점 B의 좌표도 아주 침착하게 잘 잡아 놨네 그리고 원정호는 0,0이고 이 셋으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무게중심은 다 알지?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0,3 1 플러스 1 플러스 0 무게중심 좌표 구하면 된데 그랬더니 3분의 A 플러스 1,3분의 2가 되네 이 좌표는 얘랑 똑같아 됐지? 이게 2, B랑 같대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은 2고 A 플러스 1은 6이 되니까 A는 5가 되고 B는 3분의 5 그대로겠네 3분의 2겠지? 얘랑 얘와 같아 그래서 결국 A랑 B의 합 5 더하기 3분의 2를 계산하면 3분의 17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거지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일단은 로그 4에 X 플러스 1은 로그 4에 4의 K제곱보다 작겠다 그러면 일단은 X 플러스 1은 4의 K제곱보다 작고 X는 4의 K제곱 마이너스 1보다 작지 대신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을 잊으면 안되지 진수 조건이 뭐였어 진수는 반드시 0보다 크다였거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러한 부등식이 하나 왠지 정리가 되는거지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15개래 15개 그러면 너무나 간단한데 그냥 K는 2면 충분할 것 같아 왜냐하면 K에 2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X 그리고 여긴 15가 되고 0부터 14까지가 15개이기 때문에 그렇지 정답은 1번이 되는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20번이고 20번도 해보자 일단 여기를 로그 성질로 합쳐주면 되지 로그 2분의 1에 X X 마이너스 2에 그리고 이쪽은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가볍게 정리해 버려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2X가 로그 2분의 1에 당연히 8보다 크겠지 자 그런데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야 지금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풀어냈었지 이렇게 어 맞게 풀었는데 진수 조건을 안 따졌을까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나와 하지만 지금 쌤 볼 때는 진수 조건을 안 따진 거 같아 X가 0보다 커야 되지만 얘의 진수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2보다 커야 된다 여기 여기 추가 돼 그래서 결국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4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3, 4제곱근 8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A,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2라고 잘 기록해 놨고 직선 B와 선분 CD가 만난 점을 F B, C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B, C 수선의 발을 G라고 하고 E, B, G의 넓이와 E, B, G의 넓이와 삼각형 E, F, C의 넓이를 아 C, F, E의 넓이를 S2라고 하라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볼까 어찌 보면 좀 자명하네 그렇지 삼각형 닮음을 명확하게 이용해 버리면 될 것 같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1대2라고는 했지만 또 크게 봐야지 여기가 지금 1대 얼마겠어 3이거든 그럼 여기도 1대 3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 직각삼각형 둘의 닮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1대3이니까 여기 길이는 이제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 한 변의 길이 3분의 1은 당연히 여기는 4제곱근 8 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그럼 여기는 2의 4제곱근 8 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기록해 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3 4제곱근 8 에서 4제곱근 8을 뺀 거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무리수기 때문에 좀 귀찮으면 만약에 귀찮으면 4제곱근 8 같은 걸 잠시 뭐 K라는 문자나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 놓고 생각하는 게 좋아 여기를 3T라고 해 버려 그냥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여기가 T가 돼 버리고 여기가 2T가 돼야 3T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T가 돼야겠지 그치 여기 45도일게 확실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 보면 T의 제곱 이라는 넓이 즉 S1을 구해 버렸어 일단 S1이 T의 제곱이라고 기록만 해 볼게 자 그 다음에 S2는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네 이 길이 이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루트 2T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길이로 이 길이 마무리하면 되겠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비를 생각을 해야겠지 몇 대 몇이야 2대 얼마겠어 2대 3이겠지 그럼 여기도 보면 2대 3이 될 거야 즉 닮음비를 잘 읽어내야 돼 이런 단어 문제는 2지대 FC는 2지대 FC 보이지 2지대 FC는 2대 3이야 T대 FC가 되는 거지 그러면 FC는 계산을 해 보면 2분의 3T가 될 거야 여기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루트 2T 루트 2T 이 길이 찾았잖아 이 길이도 알아 지금 루트 2T 그 다음 이 길이도 알아 2분의 3T 그 다음 여기 끼인각이 45도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양변의 곡 그리고 사인 끼인각 이 공식을 떠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자 4분의 3 루트 2T의 제곱 곱하기 여기 계산하면 2분의 루트 2잖아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보고 4분의 3T의 제곱이라는 넓이가 나오네 자 결국 S1 곱하기 S2는 아까 S1 여기 있네 그리고 여기 S2 정리해 놨어 4분의 3T의 4제곱인데 4분의 3 곱하기 T가 깔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이지 잘못 적을 뻔했네 3 곱하기 4제곱근 8의 4제곱인거잖아 자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3이 4제곱 되면 81이고 4제곱근 8도 4제곱 되면 8이 되는거지 여기 약분 되고 243 곱하기 2가 되니까 486이라는 정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두 자연수 M제곱 플러스 N제곱이 16 이하일 때 M플러스 1제곱근 4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개수를 차지합니다 4의 M플러스 1분의 N제곱인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지수를 이제 이런식으로 잘 정리해 나가면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N이 둘 다 고맙게 또 자연수거든 순서쌍을 잡아 내주면 될 것 같아 어렵지는 않아 보여 일단은 이런경우는 그냥 꼼꼼히 세는게 나아 M이 1이면 얘는 2의 몇제곱이 돼? 2분의 2N제곱이 되니까 2의 N제곱이 되지 그러면 N이 어떤 수가 들어와더라도 자연수가 될 것 같아 얘는 1, 2, 3, 4는 안 되겠네 4는 안 되겠어 왜 안되는지는 알지 얘가 1이면 얘가 4가 되어버리면 16이니까 만족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M이 2이면 2의 3분의 2N제곱이 되고 얘가 또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수는 짝수밖에 3밖에 불가능해 보여 1, 2는 안 되잖아 그래서 2는 4 3, 3은 9 16이하니까 만족을 해 M이 3이면 2의 4분의 2N제곱이니까 2의 2분의 2N제곱이 되면서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수는 짝수밖에 안 되겠네 짝수 그치 그러니까 2 4는 또 안 돼 너무 커 합이 4가 안 돼 4가 그 다음에 M이 4가 될 수도 없어 이미 16이 돼 버리기 때문에 두 자연수 MN 순서쌍은 이렇게 몇 개 5개가 돼야 될 것 같아 개수가 적기는 하지만 방법이라고 해봤자 없어 보여 더 이상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같이 점A가 2,3분의 1이고 정사각형이 약간 틀어져 있네 점추위 좌표를 잡아내는 그런 문제인가 보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푸는게 최선이야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테두리를 둘러서 누가 물어봐서 선생님이 좀 쉽게 풀었던 기억이 나 선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만 그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만 그어도 될 것 같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음 정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 보자 정사각형 모양이 안 그려지냐 그러면 정사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 보자 아이고 정사각형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각하고 이 각의 합은 얘가 90도니까 이 둘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직각이고 그럼 다시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의 합이 90도가 되려면 또 여기 X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니까 여기 이렇게 각이 체크가 되고 정사각형이니까 이 변들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둘이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지 합동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점 A의 좌표 때문에 여기 길이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이쪽 길이가 3분의 1이 돼야 되거든 맞지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점 A의 X좌표 여기서 여기까지 2거든 그런데 여기 다다다닥 내려보면 여기 3분의 1이야 길이가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3분의 1에서 얼마를 더 해준 값이겠어 그래서 3분의 7이 되는 거지 이 점 P의 좌표가 끝이야 그냥 그 다음에 어 P의 좌표를 잡았고 음 Y좌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하네 3분의 7, 열을 들어 로그 3의 3분의 7이야 그런데 그런데 이 점 P는 이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낸 거잖아 여기 3분의 7이라는 걸 알아내서 2에서 3분의 1을 더한 X좌표를 찾아 냈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 점 P의 무슨 좌표 Y좌표 값 2가 이게 정사각킹 한 변의 길이야 그렇지 그래 그러면 아 그래서 끝나는구나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었잖아 그럼 이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인 로그 3의 3분의 7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 여기 그런데 이 길이 얼마를 3분의 1을 또 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해져 이 길이를 잡아낼 수가 있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거든 그렇지 자 그러면 결국 Q의 좌표 중 P는 잡아냈고 P는 아까 3분의 7이었어 여기가 Q만 잡아내면 되는 거잖아 Q는 뭐야 그럼 2에서 이 길이만큼 즉 이 길이랑 똑같은 이 길이만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디 있어 방금 여기 구해놨거든 결국은 이 길이 찾아냈지 2랑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Q는 2 플러스 로그 3의 3분의 7 빼기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게 Q인 거야 Q 결국은 3에 P 플러스 Q는 3에 P 어디 있어 3분의 7이었어 그 다음에 나머지 것 까지 천천히 더 해주버려 그냥 이렇게 그냥 Q 계산 안하고 다 때려 부었어 P 고 Q잖아 3에 어 계산하면 4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7이지 맞지 맞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3에 4제곱 곱하기 3에 로그 2의 3분의 7이야 4 곱하기 얼마야 어 3에 로그 2인가 로그 3이지 그럼 공식에 의해 3분의 7 그대로 나오잖아 S 정답은 3분의 28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더이상없나보네 이렇게 감사합니다.